이거 완전 사기꾼의 도둑놈들 집합소네 뭐? 너 지금 말 다했어? 이게 어디 시어머니한테 사기꾼이니 도둑놈 소리를 해? 그럼 내 말이 틀렸어요? 며느리 물건 뒤로 빼돌린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이게 정말 안 되겠네 너는 네 부모가 그렇게 키웠니? 너네 부모는 어른한테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면서 말 대답하라고 키웠어? 그러는 동주님의 아가씨는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서 자기 와이프한테 사기치고 자기 올케언니 가방을 도둑질한 거예요? 뭐야? 자식을 사기꾼의 도둑놈으로 키운 어머님보다 어른이고 뭐고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게 키운 우리 부모님이 낫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 2주 만에 초고속 돌싱 아닌 돌싱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파혼이 되었지만 현재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결혼식을 올려놓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마당에 어떻게 이혼하겠나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거겠죠 남편과 저는 러닝을 하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꾸린 소규모 러닝 모임에 사람이 붙어 동호회가 된 것이었는데 친구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였던 남편이 합류하여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사귀기 전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져서 운동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일이 피곤해 나가지 못하는 날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였던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솔직히 처음부터 내키는 만남은 아니었지만 친구 남자친구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러모로 평범한 남자였어요 잘생긴 것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여러모로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운동을 좋아한다는 점과 제게 꾸준히 마음을 표현하는 솔직한 모습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연을 만나다가 자연스레 결혼 준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로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을 하나 꼽으라면 시댁이었어요 남편은 사회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시댁에 매달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용돈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대신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지 않았을까 했는데 시댁은 그것을 키워준 값이라고 하며 자그마치 6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스스로 모은 결혼 자금이 많지는 않았고 모은 돈은 저랑 차이가 좀 났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매달 시댁에 보낸 용돈만 아니었어도 얼추 금액이 비슷했을 텐데 싶으니 뒤늦게 후회가 좀 되는 것도 같았고요 이미 들인 돈은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돈 없다고 결혼 못해?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괜히 체면이 좀 그래 네가 그렇게 많이 모았을 줄은 몰랐어 나야 독립을 한 것도 아닌데 당연하지 집에서도 나중에 보태줄 돈 없으니까 생활비 안 받는 대신에 알아서 모아서 결혼하라고 했었고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게 뭐 어때서 체면까지 내세워 대신 이제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은 없던 걸로 하자 결국 남편도 제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남편의 용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면 저도 그렇게 쉽게 주지 말라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시더라고요 너네 결혼하면 경제권은 누가 가져갈 거니? 저희는 누가 특별히 경제권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오픈된 계좌에 넣어놓고 각자 매달 쓸 용돈을 제외한 돈을 전부 합산해서 같이 관리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돈이 모이고 그러는 거다 아무래도 제가 더 신경 쓸 생각이에요 재테크 공부도 많이 했고 돈 모으는 재미도 알아서 동준 씨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했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무리 그래도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지 옛날처럼 여자가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살뜰히 신경을 쓰겠니? 여자는 일하면서 애 키우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면서 가게 관리하고 그게 맞는 거다 어머니 그거야 집마다 사정이 다르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산 운용에서도 더 뭘 그런 얘기라고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보란 듯이 권 쏟아봤다 싶으니 물고 늘어지는데 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기 시작했고 남편도 그걸 눈치채고 중재한 거였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여동생인 시누이가 함께하는 식사자리였는데 노골적으로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며느리 의무와 아내 의무만을 강요하시더라고요 듣는 내내 불편해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을 남편 생각해 참았는데 결국 선을 넘으시고요 듣자니 너 외동딸이라며? 결혼한다니 너네 엄마는 어떻게 한다던? 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결혼한다는데 뭘 더 얹어 주실 거 아니야 예단 좀 기대해도 되겠어? 나는 예단비도 좋지만 차라리 너네 회사 각오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다 사돈이 될 저희 엄마에게 너네 엄마라는 호칭이 불쾌하기도 했지만 자기 아들 결혼에 한 푼도 보태줄 여력이 안 된다고 하셔놓고 예단을 바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더는 가만히 듣고 있다간 만만하게 볼 것 같아서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친 겁니다 예단이야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죠 근데 동준 씨한테 전해 듣기로는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결혼 준비에 힘쓰자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예단 하시길 바라세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란 게 집안과 집안이 하나 되는 건데 그럼 너는 예단도 없이 시집 오려고 했니? 근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집 외동딸이다 보니 예단을 하는 만큼 또 그만한 예물을 바라실 거예요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도 집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준비하자고 말씀드릴게요 예물? 예물은 무슨 예물이야? 형식적으로는 주고받는 거 없이 한다고 했다지만 우리 아들과 다르게 너는 입장이 다르잖아 제 입장이 어떤데요? 어머 얘 이런 것도 일일이 내가 다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너는 며느리로서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처지에 시부모한테 좀 잘 보이고 점수 될 생각이면 아무리 하지 말자고 해도 성의 표시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되바라지게 예물을 달라고 하니? 되바라지다니...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럼 아가씨도 예물 안 받고 결혼시키실 거예요? 예단은 얼마나 하실 건데요?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잠자코 듣기만 하던 시누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황하며 자기 엄마 눈치를 보기만 하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뻘개지고요 그만하고 둘이 알아서 적당히 잘해라 아 거추장스럽게 이거 어쩌고 노갈 필요 있겠냐? 결국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가 나서서 수습했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제게 시선을 돌리셨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별것도 아닌 일로 틀어지기도 한다는데 딱 맞더라고요 자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냥 좀 내내하지 왜 기름을 붓냐며 은근히 서운한 내색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하면 앞으로도 어머님께서 부당한 욕을 하실 때 바보같이 잠자코 내내만 하라는 거냐고 그럼 이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시부모 자리야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이 그 변수에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결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예민하다느니 과민반응이라느니 결혼 앞두고 여자들 다 그런다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만 해대더군요 진짜로 결혼 준비를 올스톱 시키니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실은 매달 엄마한테 드리던 돈을 결혼하면서 못 드리게 됐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네가 좀 젖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섰던 거 같애 그 마음이 앞서는 거면 오빠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 오빠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리고 솔직히 오빠 집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버님도 아직 일하고 계시고 자가도 있고 그냥 어머님 씀씀이가 크신 것 뿐이잖아 그동안 내가 용돈 드릴 때마다 자식 키운 보람 있다고 좋아하셨던 거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좀 그랬어 자식 키운 보람을 돈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애는 안 가질 거야? 앞으로 애 낳고 키우려면 우리 둘이 얼마나 아등바등 노력해야 하는지 알잖아 내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 부모님한테 좋은 아들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너랑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싶은 욕심이 부딪혀서 생긴 일이야 남편의 사과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호도 모르고 있던 신우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앞으로 가족이 될 거니 잘 부탁한다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면서 제 프로필 사진에 대해 묻더라고요 제 프로필 사진은 온통 제가 애정하는 가구들 사진이에요 가구 회사에 다니는 것도 인테리어나 가구 소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의 감각으로 방이나 친정집을 꾸미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친정에 오시는 손님마다 멋있다고 축혀 세워주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는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대부분 친정 거실이나 제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언니, 그 스탠드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쉽게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맞아요 저도 아는 분 통해서 겨우 구한 거예요 그건 좋겠다 구하기 어려운 가구 같은 것도 다른 사람보단 쉽게 구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진짜 손에 넣기 힘든 건 저도 힘들지만 어지간한 건 다 제 손에서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혼할 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알아봐 줄게요 정말이요? 그럼 너무 고맙죠 그럼 조금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제품도 아니고 다른 회사 제품이면 그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100%는 아니어도 어떻게든 시중가보단 저렴하게 알아봐 줄 수는 있어요 고마워요 저도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저도 언니처럼 예쁜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언니는 신혼집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되게 좋겠어요 제 인테리어 감각을 좋아해주는 신우이와의 대화에 가족이 되니 친해지고 싶나 보다 제 찬스로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을 좀 얻고 싶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이 파혼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결혼식장 신혼집 신혼여행 그 뒤로는 뭐하나 문제없이 진행되었어요 신혼집은 아무래도 남편이 재택 비율이 높아 제 직장과 가까운 쪽으로 얻었고 결혼식장은 시댁에서 원하는 위치에 적당한 날짜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전부터 가고 싶었던 이탈리아로 결정되었어요 11일 안은 유럽여행으로는 길지 않은 일수라 여러 나라를 전전하기보다는 일적으로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특별히 여행 욕심이나 신혼여행 로망이 없던 남편도 흔쾌히 따라주었고요 남은 건 상견례인데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어머니 성정을 아니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든 부모님께서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지난번처럼 너네 엄마라는 식의 언짢아질 수 있는 말실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게 우려가 됐는지 혹시라도 어머님이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자길 봐서 좀 참아달라고 했죠 이미 결혼 준비가 상당히 진행이 된 만큼 상견례는 무척 형식적인 자리였어요 지역에서도 상견례 식당으로 소문난 적당히 격식 차릴 수 있는 맛존 항정식 집이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 자리에 무려 30분이나 늦으신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늦으실까 30분 먼저 와서 차에서 기다리셨다가 10분 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도 30분을 늦으셨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 시간이나 기다린 셈이 된 것이죠 이미 그때부터 저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을 좀 헤맸어요 초행길도 아닌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번씩 길을 헤매고 납니다 아닙니다 많이 기다리진 않았어요 개념치 마세요 그렇게 시작부터 살짝 어긋난 상견례 자리에서 한창 밥을 먹던 중에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어떤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께서 다시 예단 문제를 트집 잡으신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거요? 이를테면 애들 결혼하는데 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준이가 동준이가 우리 집 장남이고 우리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아들 장가 가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하면 저희도 좀 그렇네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깜짝 놀란 남편이 시어머님을 잡고 말류했지만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나온 듯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준이 결혼하면 저희 쪽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예단이라도 좀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어서요 아 예단이요 저는 애들한테 예단 예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들어서 사돈도 같은 생각이신 줄 알았네요 예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예단 목록이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부인이랑은 존말이 통하네요 그러게 예단 문제는 진작 애들이 아니라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걸 그랬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 생략하고 나니까요 하지만 딸 결혼시키는데 뭐가 아깝겠나요 사돈이 그렇게 원하신다니 제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목록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사돈께서도 애들 잘 살라고 예물 좋은 거 하나 힘써주시면 감사할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고 있는 엄마의 태도에 안되겠다 싶은 순간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성격에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웃는 얼굴로 예물 이야기를 꺼내니 저만큼이나 시어머니도 당황하셨죠 예물이요? 예물이야 애들이 알아서 했다던데요 아휴 그건 그거고 사돈께서도 하나 밖에 없는 며느리 보시는 건데 남들처럼 다이아 세트 같은 건 못해주셔도 금 세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금 세트요? 아니 요즘 금 시세가 얼만데 그럼 사돈께서는 저희 딸 며느리로 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실 생각이었습니까? 아니 사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했다시피 세상이 변했다지만 사돈 말씀 들어보니 어째 사돈 세상은 사돈 입맛대로 변하나 봅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남자가 집회할 필요도 없고 시댁이 꼭 예물해 줄 필요는 없지만 아무리 변했어도 며느리 친정돌이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돈께서는 애들 결혼하는데 뭐 하나 내줄 생각은 없으시지만 받고 싶은 건 많으시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건 좀 너무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요즘 애들은 우리 같지 않아서 아 며느리라고 뭐 얼마나 며느리돌이 하고 살겠어요 합가를 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요 사돈도 혜연이 저희한테 이쁨 받고 잘 살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면 그깟 예단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단 몇 분으로 우리 혜연이 예뻐해 주신다고 하면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위한테는 뭘 받아야 할까요? 예? 며느리만 점수 따란 법 있습니까? 백년손님 사위도 옛말이죠 그런 맥락이라면 사위도 저희한테 점수 따려면 빈손으로는 힘들지요 사돈! 부모가 돼선 도움은 못 주더라도 둘이 좋아 잘 살겠다는 애들 결혼에 회방을 놓아선 안 되지요 저희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단 준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제 딸도 받아야 하고요 제 딸이 점수 따서 예쁨 받아야 하면 저도 사위 점수 매길 겁니다 피차 피곤해지실 일이니 여기까지만 하시죠 저는 엄마가 그렇게 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님과 한 차례 트러블이 있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던 적은 있거든요 그래도 어른이니에 너무 이기려 들지 말라고 타이려던 엄마인지라 그렇게까지 확실히 제 편이 되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요 확실히 잘 먹히더라고요 시집 보내는 친정부모 처지라고 굽히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는 거였어요 아빠나 시아버님이 끼어들 틈도 없이 엄마가 그렇게 이르고 나니 예단 이야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남은 것은 결혼식과 신혼집에 채울 가구와 가전 계약이었습니다 결혼식이야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식을 치르면 그만이었고 가전, 가구를 채우는 게 더 일이었죠 더군다나 저는 가구나 인테리어에 욕심이 많은 터라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다소 비싸더라도 디자인적 요소가 마음에 들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았으니 그만큼 가전, 가구에 더 쓰는 것을 남편도 승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그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나 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구를 보러 다니면서 눈이 높아진 건지 어느 순간부터 엄청 적극적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고민해 사고 싶은 걸 왜 그래도 120만 원이나 차이 나니까 고민은 되네 어차피 한 번 쓰면 10년은 넘게 쓸 거잖아 신혼 가구 가전 아껴봤자 나중에 후회만 된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머님이 그래? 아니 뭐 엄마도 그렇고 수정이도 그렇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신혼 가구니까 사보지 언제 사보겠어 오케이 그럼 이걸로 결정 그런 식으로 제가 가격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고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돈을 쓰게 했어요 그때는 제 성향이나 로망을 채워주는 것 같아 그저 고맙기만 했지요 그러다 한 번은 좀 이상하다 싶은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식탁을 세트가 아닌 의자 하나하나 다른 디자인으로 4개를 구입했거든요 흰색 의자 2개와 포인트 색깔 의자 2개가 필요했는데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의자 사진을 찍고 뭔가를 하더라고요 뭐해? 어? 아니 나중에 너 생각이 바뀌어서 교환해야 할 수도 있잖아 그때 다시 고민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미리 찍어놓는 거지 그러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색깔 고민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지요 주방 이미지도 그렇고 역시 파란색 쪽이 더 낫겠나 싶던 찰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초록색이 더 낫지 않을까? 초록색? 초록색? 난 파란색이 더 낫다 싶던 차인데 왜? 초록색이 일반 초록색 같지도 않은 게 세련돼서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조명에 따라 같은 색도 분위기가 다르잖아 우리 집 조명으로 생각하면 초록색 쪽이 더 나아 그렇게 정말 소품 하나하나 공을 들여 선택한 가구들이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침실, 거실, 화장실, 서재 옷방까지 해서 스위치 커버 하나까지도 모두 제 손을 거쳐서 만든 집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침대가 들어오고 비로소 집이 완성되었어요 거실에서 사진을 찍어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는데 바로 신우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조합을 했어요? 따로따로 봤을 때는 그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저렇게 보니까 무슨 잡지에 나오는 집 같아요 고마워요 근데 따로따로 보다니요? 언제 뭐 봤어요? 네? 아, 오빠가 한 번씩 사진 보내줘서 봤어요 역시 언니 감각은 보통이 아니네요 집들이 할 거죠? 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정리되면 날 잡아볼게요 인테리어에 큰 관심이 없나 싶더니 언제 그렇게 사진을 찍어 신우한테 보낸 모양이에요 남편답지 않아 재밌다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다음날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신혼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가구 공부를 위해 유럽에 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에 대한 가구를 좀 하고 갔는데 장거리 비행이 처음이었던 남편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폐쇄된 공간에서 옴짝달싹도 못한 채 10시간이 넘게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서요 여행을 시작하면서는 비행기 안에서 같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를 키워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카로워진 남편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은근한 눈치를 봐야만 했죠 먼 날하다 보니 장거리 비행에 대한 불편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가 배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니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는 좀 살겠다 싶더니 남편은 이내 이제는 시차 때문에 힘들다고 병든 닭처럼 다니더라고요 신혼여행에 대한 모든 선택을 제게 맡긴다고 해서 모든 일정을 제가 다 짰는데 은근히 일정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그러다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는다는 말에 저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진작 말을 하든지 이제 와서 그렇게 사람 기운 빠지게 해야겠어? 나도 몰랐잖아 시참의 음식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 알았냐고 그럼 좋게 말하기라도 하든지 몰라서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은근히 짜증내고 사람 무한 주는 게 맞아? 사람이 지치면 그럴 수도 있지 결국 네가 원하는 신혼여행 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고생하는 건데 너야말로 왜 내 배려는 안 해? 누가 들으면 오기 싫은 거 나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다니는 줄 알겠다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정을 내 생각은 하나도 없이 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뭘 하고 싶다는 것도 먹고 싶다는 것도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라며 그래 놓고 왜 이제 와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냐고 아 됐다 됐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어 다 내 잘못이지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비아냥 거르듯이 말하지 말라고 그럼 어쩌라고 그렇게 늦은 밤 호텔 방 안에서 시작된 싸움은 결국 민원을 받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결국 3일 만에 크게 싸워 신혼여행 기부는 제대로 들기지도 못하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다녔어요 혼자 있긴 싫었는지 꾸역꾸역 따라 나오긴 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먹는 게 힘들다고 해서 비싸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한 식당 찾아다니면서 밥도 먹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에서 오는 전화는 제가 들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꼭 나가서 봤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이 끝난 뒤 호텔에 들어오면 저는 남편을 피해 호텔 로비에 나와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죽이다 들어갔어요 신혼여행 와서 사흘밤을 혼자 로비에서 보내다 보니 왈칵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신혼여행 왔다가 싸우는 커플들 많다는 건 압니다 저한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은 없고 사과도 할 생각 없이 신혼여행이 다 끝나가도록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일이 많을 텐데 고작 이런 일로 싸우고 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요 결국 우리는 신혼여행을 끝내고 공항에 올 때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왔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 보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그 어느 곳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최악의 신혼여행이었어요 괜히 다른 나라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싸우고 싶지 않아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저도 지칠 대로 지쳐있었고요 그렇게 겨우 오랜 비행을 마치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순간 집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사고가 멈추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고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으니 저희 집이 분명 왔는데 중문을 열자마자 남의 집에 실수로 들어왔다는 생각부터 했거든요 너무 놀라 돌아 나가려는데 남편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협탁, 테이블, 조명 뭐 하나 제 손을 탄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가 타고 유행이 다 지난 아이보리 소파에 중소기업 로고를 단 구형 텔레비전 해외 사는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해 받은 거실 카펫은 온데간데 없이 맨바닥이었고요 너무 놀라 안방에 가보니 침대에 침구까지 바뀌어 있었고 황당하게도 옷방에 옷 몇 벌과 가방까지도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샤워할 준비를 하길래 그제야 정신에 붙들고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뭐가라니? 지금 이 집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피곤해 이따 이야기하자 이제 막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사람 몰아붙이지 좀 말고 지금 이게 쉬었다 할 이야기야? 내 소파 내 침대 다 어디 갔냐고 아 왜 소리를 질러 내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나 지금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당장 말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다 먹어 엄마 줬다 엄마 줬어 됐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을 줬다고? 그래 우리 집 가정 가구도 많이 낡았고 이참에 그냥 우리 집에 예단해 준 셈 치고 다시 새로 사 어차피 엄마 카드로 산 거라 우리 돈 다 들인 것도 아닌데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혼수를 당신 집에 예단으로 보냈다 지금 그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 카드라니 네 카드로 한 거 아니야? 내 카드로 한다고 했더니 당신 카드가 혜택이 더 좋다고 너 카드로 한다며 그리고 내가 혼수에 쓴 70% 되는 돈을 너한테 줬잖아 그럼 그 돈은? 엄마 카드 긁었으니까 엄마 카드값 내라고 줬지 아니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내 돈은 안 들어가고 네가 쓴 70%만 준 거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인 건 아니라고 어차피 엄마 어떻게든 예단 받고 싶어 했고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그 예단 얘기할 건데 이렇게 줘버리고 끝내 나도 매달 용돈 못 드리는 거 마음에 걸렸고 이렇게라도 털어내고 싶은 것 뿐이었어 저는 그 순간 눈이 돈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간 거예요 남편의 뺨을 쳤고 숨이 막힐 것처럼 호흡이 거칠어져서 숨도 쉬기 힘들었죠 야 조혜원 이거 완전히 사기꾼 집안 아니야 뭐?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에 가 보니 시어머니가 당황했으면서도 안 한 척 얌치 같은 얼굴로 신우와 앉아 있더군요 남편 말대로 제 취향을 반영해 만든 그 거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시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이 버러지 같은 집안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선 제 신혼살림을 시댁이 쓰던 가구와 가전으로 죄다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 신혼집 살림에 관심이 많았던 시누이 가구를 보러 갈 때마다 핸드폰을 붙들고 있고 신혼여행 가서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던 남편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너는 신혼여행 갔다 왔으면 제대로 갖추고 인사를 하러 와야지 꼴이 그게 뭐니?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뭐가? 왜 제 신혼살림이 죄다 여기 있냐고요? 내가 너네 집 살림이랑 우리 집 살림 바꿨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일단 앉아라 이게 다 생각이 있어 한 일이고 저는 일단 어떻게든 이성의 끈을 붙잡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부터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하냐고 붙드는 시어머니와 신혼이를 뿌리치며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제게서 빼앗아간 물건들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가방과 옷이 신혼 옷장에 있더라고요 자기 거라고 발뺌하기도 어려운 게 가방 하나에는 이니셜 각인이 되어 있었고 하나는 저만 하는 흠집이 있었어요 진짜 사기꾼의 도둑놈의 집안이 따로 없네 뭐? 넌 뭐라고 했어? 사기꾼? 도둑놈? 너 아주 막대 먹은 애구나 아무리 화가 나기로 써니 천지분간을 못하고 시댁의 사기꾼의 도둑놈? 너 미쳤니? 너 미쳤어? 사람을 만만하게 봐도 정도가 있죠 이게 지금 사기고 도둑질이지 사기랑 도둑질이 별거예요? 때가 되면 파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다 네가 죽자고 반대할 게 뻔하니 미리 말 못한 거 아니야 그러게 진작 예단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 다 자업자득이다 아, 예물은커녕 아들 결혼에 10원 한 장 보탤 능력 없는 시댁에 예단을 안 해줘서 며느리 신혼살림을 자기살림이랑 바꿔치게 했다? 바꾼 김에 덤처럼 며느리 물건에도 손대시고 이참에 며느리도 바꾸시고 좋겠네요 뭐? 너는 이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거 합법적으로 네 남편이랑 다 합의가 된 사안이다 결혼했으면 부부는 한마음 한뜻이고 아무리 네가 아니라고 해도 네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그리고 가전 가구야 좀 쓰다 잘 버는 니네들이 다시 좀 하면 되는 거고 매달 50만 원씩 받던 거 안 받겠다는 것만으로도 너한테는 감사한 일 아니냐?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됐고요 일단 오늘 내로 당장 원상복귀 시키세요 그럴 일은 없다 너도 이제 이 집안의 한 식구가 됐으니 어른말에 토달지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당장 원상복귀 안 시키시면 저는 내일 아침 바로 고소장 쓰러 갑니다 뭐? 고소장? 지금 네가 날 고소하겠다 이거야? 무슨 수로? 네가 뭘로 날 고소할 건데? 뭘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면 그대로 두세요 민사 형사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법을 모르는 저도 사기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다는 것쯤은 알겠네요 어, 언니 가방이랑 옷 돌려드릴게요 가져가요 말해야 했는데 저 이거 훔치려던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오빠가 며칠만 쓰고 갖다 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훔치려던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쩔쩔매는 거야? 아, 좀 비켜봐 얘,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부부 사이의 시댁 문제를 그렇게 쉽게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뭐 한둘이겠니?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면 그대로 두시라고 해, 아주머니 하, 그리고 부부? 시댁? 저희 법적으로는 아직 남남이에요 백번 양보해서 동준이랑 제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는다고 해도요 아주머니랑 수정 씨는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물건을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는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갑자기 혼자 집에 온 저를 보고 부모님은 놀라 맞아주셨고 부모님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터진 눈물에 그저 말없이 다독여주기만 하셨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부터 집에 돌아와 있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아빠는 저보다 더 붕괴하며 어쩔 줄을 모르셨고 곧바로 아는 법조계 지인에게 상담하러 가셨어요 물건은 돌려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쓰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었습니다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내답할 생각이었고 제가 드린 돈만큼의 차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 돌려주겠거니 했지만 다음날 집에 갔을 때 변한 건 없었습니다 회사에 간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필요한 짐을 전부 챙겨 나갔고 그 길로 아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를 상대로 각각의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집 인테리어와 가전, 가구에 들인 비용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든 비용도 모두 청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니 그제야 그 세 사람에게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더라고요 게다가 형사고소가 들어가 졸지에 사기범과 절도범이 되게 생겼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도 했겠지요 너랑 상의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건 미안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돈이야 우리가 앞으로 더 벌 수도 있는 건데 내 마음 좀 고려해주면 안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 문제가 네 마음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법원에서 한번 가려보자 제발 혜연아 알았어 일단 이건 우리 둘 문제니까 엄마랑 수정이 앞으로 된 고소만이라도 치화해줘 엄마 내일모레 환갑이야 엄마 감옥 보낼 셈이야? 감옥에 가야 할 일이면 가겠지 당신 어머니 문제를 왜 나한테 날리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 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너 상처받은 거 알겠어 가전 가고 다 받아올게 어? 나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 내가 너 같은 걸 믿고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했다니 내 인생에 있어 진짜 최악의 선택이었다 법원에서도 볼 일 없을 거야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랑 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까지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한테 연락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집 앞에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울리지 않게 눈물바람을 보이며 저희 어머니 손을 덥석 잡으며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사돈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고소당했다는 소문이 퍼져 얼굴을 못 들어요 혜연이는 요즘 것이라 그렇다 치지만 사돈은 그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분명 저희 딸이 법률 대리인 통해서 이야기해 달라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러시는 거 사돈한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사돈 그러지 마시고 혜연이 설득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고소까지 할 일입니까 다들 혜연이 욕합니다 아무리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그렇지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신부가 이혼한다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사돈도 부모니 딸이 욕먹는 일을 하는 거 같거든 막아 주셔야지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욕을 먹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제가 상동 안 합니다 상식도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도 없는 인간들일 텐데요 미친 개가 저를 보고 짖는다고 제가 나쁜 놈이라도 된답니까 됐으니 사정하려거든 법정에 가서 하세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전자전이었습니다 둘 다 끝까지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식이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싶습니다 결혼과 배우자의 큰 욕심을 내지 않아서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생긴 문제인가 싶어 자기감도 들고요 돈 몇 천으로 인생 배웠다 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할수록 쓰리긴 쓰립니다 그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됐으니 말이에요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서 파혼한 것이 자랑은 아니어도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혼이 별것도 아닌 세상에 제대로 된 결혼생활 한 번 안 하고 신혼여행 갔다 헤어진 게 뭐 대수라고요 그런 건 걱정이 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부모님 마음도 많이 상하셨고 또 앞으로 제가 또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엄마한테 넌지시 이런 이야기를 푸념처럼 했더니 결혼 그까짓 거 안 하면 뭐 어떠냐고 평생 엄마 아빠랑 살면 그만이라고 남들 시선 생각하지 말고 저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고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남편과 시댁만 생각하면 여전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하루빨리 판결받아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 소식 듣지 않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네요 완벽하게 일어서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저도 하루하루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공감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